어? 어 뭐야? 스폰지밥 얼굴이! 스폰지밥 얼굴이! 호호호호호 안녕 얘들아 내 이름은 잉남쥐 아 도대체 비키니시티에 왜 마을사람들 아무도 없는거야? 아휴 분명히 그 핑핑이랑 스폰지밥이랑 집게사장님이랑 징징이랑 뚱이가 이 이상한 메롱시티에 있는 이상한 저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음 메롱시티는 정말 이상한 곳이란 말이야 아휴 어쨌든 내 소개를 하지 나는 텍스에서 온 잉남쥐라고 해 태권루가 특징이야 아아 들어가야겠다 스폰지밥 뚱아 징징어 분명히 이 안에 내가 들어오는거 본거 같은데 집게사장님? 어이 사람이 죽어있잖아? 어이 뭐야? 어? 음 음 음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한거 같은데 어? 어이 계세요? 어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건가? 계세요? 어? 어이 저기 저기 뚱이잖아? 어이 뚱아 뚱아 어? 어이 집게사장님? 어이 뚱아야 에이 어이 징징어 사람이 왜 이제 와 어이 어이 이거 무슨 일이에요? 뚱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어이 끈을 났다 끈을 났다 어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 어이 어이 스폰지밥이 스폰지밥이 이상하다 스폰지밥이 이상하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어? 직게사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스폰지밥은 미쳤어 아이요 스폰지밥은 미쳤다고 징징어 징징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이 네 가물이 갇힌거야? 그 덜떨어진 녀석 얘기는 하지마 아이 이럴수가 어어어어 어쨌든 내가 문을 열어줄게 어? 안녕 다람아 어이 여긴 무슨 일이야 다람아 어이 스폰지밥? 응 다람아 무슨 일이야 여기는? 아니 나는 bkc티에 우리 친구들이 안왔길래 내가 친구들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 가물에 갇힌거 있지 너는 왜 가물에 안 갇혔소? 아 왜냐면 애들 가둔건 나거든 잉 왜? 음 아주 간단한 얘기야 여기 있는 너 이름은 뚱이였지 그래 뚱이는 별가살이만 버거를 만들거고 시키리아 사장님은 개살만 버거를 만들거고 여기 있는 징징이는 오니거만 버거를 만들거야 그러면은 그 개살버거의 비법이 사람들을 죽여서 만든거라고 그럼 비키니 시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만든거지 그리고 말이야 방금 생각해낸건데 다람쥐맛 개살버거도 아주 맛있을거 같애 어 혓바닥을 내밀다니 아주 맛있을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개살버거들이 아니 그랬던거였어 스폰지밥이 우리를 잡아서 개살버거 다람쥐맛 버거를 만들셈이었던거라구 어 이거라 어쩌면 좋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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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닥터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세요? 뚝인데요? 누구신데요? 아이 뚝 이러니까요! 아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럼! 아이 기다려보세요 여기 내가 열쇠를! 빨리 문 열어보세요! 아이 기다려보세요! 아 누구시냐고요! 아이 기다려보세요 좀! 어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스폰지밥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어! 부른 소리야! 난 너희들 할 수 있을 생각이 전혀 없어! 아니 도대체 우리 가방에 가둔다면서 어떻게 할 셈이냐고! 어떻게 할 셈이긴? 아까 말했지 아주 맛있는 버거로써 재탄성하는 거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왜냐면 내 뱃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야! 알겠지? 뚝아! 어 어어어어! 오아cho! 부시간! grr 대박 Hugh 이 게 무슨 버거지? 아니 무슨 버거야 저건? 먹어봐야겠구만 이거는 내가 저번에 deal 지나갔던, 지느러미로 만든 지느러미 버거로구만 . 저번에 그 펑펑 부인이! 펑펑 부인으로 사라졌던 어떤Go 혹시 펑펑 부인으로 만든 그 버거니? 맞아 퐁퐁버이는 뱃살이 아주 많아서 버거를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었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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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빨리 나 구해줘 이 자식이 재정신하네구만 아유 진짜 아유 뭐야 그래 얘 역시 뚱이야 뚱이는 내 맘을 잘 알아줘 그래 얘들아 여기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도 아주 맛있는 버거로써 재탄생 시켜줄게 알겠지? 으으으으 빨려기 뚱아 여기 빨리 나가야돼 아니? 네 애들아 이리와 드럭 아니 징징아 너 이거 어떻게 온거야? 모르케써 빨리 나가자 여기 길이 있었다고? 그래 아니 그랬던거였어? 헤헤 어 이렇게 비밀 통로가 있단 말이야 너 징징아 너 완전히 똑똑하다 그럼 그래 빨리 가자 헌지밥 녀석을 죽여 좋았어 그러자고 흐으음 자 여기서 나가려면은 뭔가 나가는 방법이 있을거야 와여서 찾아보자 좋아 어 좋았어 아니 집계사장님 날려져 집계사장님 그러니까 스폰지밥을 일을 적당히 시켰어야 되죠 돈에 미쳐서 난 돈이 좋아 이래가지고 스폰지밥이 스폰지밥이 지금 미친거 아니에요 어 어 어 다라마 큰일났어 왜 어 스폰지밥의 바지야 스폰지밥 바지라고? 아니 이럴수가? 어? 아 뚱아 어쨌든 여기서 빨리 나가자 어어어어 으응 어어어어 응 이거 왜 투명이냐 어딜 가려는거야 어어 어 어 왜그러니 어 이거 스폰지밥 얼굴이 된 방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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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폰지마 얼굴이! 스폰지마 얼굴이! 스폰지마 얼굴이! 집게살이 내 얘기에 스폰지마 얼굴이! 열일세 없어 열일세? 거기 다람이 나를 살려주면 돈을 줄게 얼마를 주실 건데요? 어 싫어 어? 빨리 가자 똥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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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는 어? 아니 아니 내 주머니 속에 이게 나왔어 그게 뭔데? 어? 아니 이거는 이건 이거 본지밥이 자주 사용했던 개살버거총이야 개살버거총? 나가지도 않는데? 어? 저봐 이걸 들고 이걸 들고 이거 쓰기만 하면은 쓰기만 하면은? 쓰기만 하면은? 하이 아니 아니 총에서 개살버거가 나간다? 이걸로 스폰지밥을 죽일 수 있어 오오 신기하다 아니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이 하하하하 야 오징어버거를 만들면 어떻게 해? 뚱아 니 오징어버거는 팔 수 있겠어 하이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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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떻게 해? 뚱아 하하하하 어이 위험해서 못쓰겠어 이거 다시 살려주러 가야겠어 야 뚱아 이거 이렇게 하하하하 이거를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 어? 근데 니 이름이 뭐라고? 어? 내 이름이 뭐였지? 으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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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먹읍시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스폰지밥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나가야돼요 어허허허허허허허어어엄 어휴 완전 징그러운데 근데 여기 나가는 입구가 있잖아 아까 근데 비번이 뭐임 오늘? 비번이 뭐임? 동전! 오케이 아까 동전 아래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아 거기서 봤구나 오늘 동전을 모아서 나가는 거군요 이따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뚱아 이리용 어 아니 스폰지밥의 혀야 스폰지밥의 혀를 뽑아오셨어요? 뽑아버렸지 이 집게발로 아니 뭐야 내 얼굴이 없어졌어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어 일단 비밀번호가 동전이랍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찾고 빨리 나가자 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 레보가 있고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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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왜 월급 안 주셨어요? 달걀 사장님 사장님 왜 월급 안 주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너무 세잖아 야 징징아 동전 봤니? 징징어? 징징어? 징징어 동전 봤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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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동전 여깄다 4번에 0번 비밀번호군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아까부터 스폰지바비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빨리 도망가야되용 아니 여기 공격피해가 있네 1회용 밀치기에 한방검이네 한방에 죽일 수 있다고? 어? 어 스폰지방!!! 어 다람옥씨 어? 화장을 해볼 마음 없니? 응? 뭐라구요? 다람옥 넌 아주 아주 맛있는 햄버거로 탄생하게 될거야 다람옥 뭐어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스폰지방 응 왜냐니 나는 아주 아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꿈이 있어 다람옥 너라면 충분히 가능할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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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폰지방?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그래 말을 해보렴 나는 만 없어 아니 먹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법이지 혓바닥을 혓바닥을 달아봐 내가 진짜 맛있는거 하나 줄게 뭐지 달아봐 자 일로와봐 먹을까봐 달아봐 아니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날 속이다니 다람이 죽어서 안달렸으면 아아아아악 다람이 뭐해 아니 왜 잡혀왔어 너무 강해 스폰지밥이 스폰지밥 미쳤어 우린 다 죽고 말거야 죽고 말거야 아 아니 증지가 근데 증지가 근데 통전이 떨어졌는데 어휘 아니 뚱아 빨리 문을 열어 아니 아니 이거는 핑핑이다 스펀지 말고 키우는 핑핑이야 핑핑이가 너무 큰거 아니야? 핑핑이가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핑핑이가 발바닥에 있어 너무 컸어 야 나만의 핑핑이가 스펀지밥 야 핑핑이를 잘못 먹었어 핑핑이 맛 개살 먹어도 만들거야 야 스펀지밥이 프랑스 사람인가봐 골침내 왜 떨어지는거야? 좋아 좋아 여기 숨어 보도록 하죠 아까 그 동전이 빌보낸 것 같으니까 스폰지밥 음? 여기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 이거는 오징어 프라이튀김 냄새야? 어? 안녕 친구가? 문 못 열어 근데 여기서 말이야 아주 맛있어 보이는 다람이 냄새가 나 그렇지 다람이 냄새가 나 으아아아아아악 미안해 뭐 왜 이렇게 해보구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음? 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오며냐옹 어어어 congress 스펀지밥인데오 으아아아아아악 너무 센거 아니냐 오늘 스펀지밥 도망갈수 있겠어요 이거? 어 ? 어 누가 도와주러 오는거 같은데? 살려주어 어.. 아 오늘 스폰지밥 너무 무서워 왔다! 직관사장님! 여기 여기 어? 어이 똑똑?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문 좀 열어봐요 그러면 뭐지? 포크를 주웠어 포크를 이 포크를 사용하면 상대방을 바삭하게 만들 수 있지 어 써봐 야 뭐야 야 진짜 바삭하게 굽어주네? 바삭하게 이걸 스폰지밥을 바삭하게 만드는게야 아 너무 바삭한거 아냐? 이 녀석 은근히 똑똑해 하하하하 야 진짜 바삭하게 만드네? 이따 빨리 가자 오잉 저거 저쪽 재생을 하는데 뭐야 아으으으으으으으 어어어어어어으 하아 이거 어디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동전이 나한테 없.. 뭐야 으음 음 아니 어 뚱아 뚱아뚱아 혹시 너 통전 봤니 어허 주웠어 주웠어 내 주머니 속에 있었어 아니 오케이 3번 4번에 0번이었던 것 같은데 2번 어허 아 exports 아니 너는 쥐득대 아 형 뭐야 오늘 방송 한다며 뭐야 여기서 뭐해 아니 뭐해 하지 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아 진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옹 뭐야 죽였어? 이때로 노렸다 어 죽었어 아 동전 줘봐 나각게 이제 어? 동전이야 이때로 노렸어 4번에 0번 1번하고 2번만 쓰면 돼 1번 비밀번호 뭐지? 아까 징징이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직계사장님 보셨어요? 1번 비밀번호? 음 음 어디갔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아니 아니 동전이잖아? 아이고 고마워 오 비밀번호 같아 보였구만 070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070 땡 070 아니 왜 너한테 제안이 있어 뭐지? 우리집에 있으면 항상 시끄러운 두 녀석이 있지 네 집이 어딘데? 어? 옥둥이까지 살려야돼 아 내가 어 일단 내가 올라가서 애들이 감옥에 있는지 보고 올게 아니 아니 또가 여기서 뭐 왜 빨리 나가자 어 다람아 나 이거 나 이거 찾았어 이게 뭔데? 내 명함 명함이라고? 면허증 아닌가? 면허증이야 응 너 하니까 필요없잖아 버려 안돼 저 녀석 면허도 없어 일단 가자 우리 비밀번호를 하나만 하나밖에 모르니까 나갈 수 있을거야 나갈 수 있다고 연éral 저 Poll하러 내 시간 어 오 나이 어 어 어 이러지 마세요 오오 오오오오오 진징은 뭐오오오오오 어어어어어 쥐일대 얼굴이 보이고 있어 쥐일대도 먹힌게 틀림없 asc generates 깜짝 놀áo 흐하핳 좋 잠깐만 계 힘 inspire 하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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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야 되더라아아아 공... 집계산사님 나왔습니다! 비본 나왔어요! 빨리 나와요!! 빨리와! 징징아!! 도망가요! 어어 죽을까? 죽을까?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하핫 아핫 070 아 좋았어 한 번 숨었다 갑시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야 뚜가 일로 가봐 이쪽으로 가봐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나 봐봐 그래 나 봐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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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누구 누구세요? 어 어이 뚜긴데 나는 돈을 사라게요 아니 그거구나 아 아 아 일단은 우리 저기 뚜가 한 번 가봐 가봐 저쪽으로 가봐 어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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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은데 흐흐흐흐흐 천원이라네 아야! 문 열어 천원이라네 지나가버리 가볼까 한번?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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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 070 땡 070 070 2 070 3 070 10 070 아닌데? 아니? 8 707 9 10 뭐야? 어 뭐야 안녕 어 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린 탈옥중이다 쇼생크 타출이라고하나 등뿌시고 있는거야? 그래 지금 핑핑이의 그 울긋불긋한 주먹으로 역시 핑피니야 빨리 부셔 내 핑피니가 언제 이렇게 큰거지? 내가 팔게 내가 팔게 핑피니야 내가 팔게 80... 070 070 맞아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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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스폰지밥이 매우 화났다 조심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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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70 9070 9070 9070 9070 9070 9070 아니면은 0070일 수 있습니다 0070 0070이 맞는거 같거든 음 뭐야 안에 뭐가 있어? 누가 아무나 가봐 어? 확실해 아무도 없는거 맞아? 빨리 가봐 아니? 어어어어 오! 어! 뭐야! 야! 야 이러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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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야 뷔 뭐야! 빨리 와! 구 공 칠 공? 아니야? 공 칠 공 아 아닌데? 공 칠 공 공 아냐아냐 공 공 칠 공 아! 뷔 뭐야! 어! 어! 뷔 와! 너희 올라가고 있어 어! 살려줘! 아들아! 뷔 번을 모르겠어! 얘들아! 일로 가지 마! 뭐야! 뷔 뭐야! 뷔 뭐야! 뷔 고 칠 공 빨리 가x2 빨리 가x2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오 있어 바로 뒤에! 애들오! 스포지밥이 뒤에 있어 빨리 도망가! 아! 도망가야 돼! 애들오! 오오오오오!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빨리 도망가아! 애들오오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죽어버리는건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죽었네! 다시 나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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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스포지밥 오늘 너무 빨라! 어? 8070? 8070?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이거 8070인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채팅방에 여러분들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몰랐네 에앰 8070 8070 좋습니다 가자 오케오케오케 오 오케 어? 아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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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짱아 빨리 도망가아 빨리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좀 너 뭐야 핑핑이 어 드디어 탈출인가 어 어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탈출했다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 집으로 빨리 가야돼 어 어 어 내 집으로 왔다 어 여기는 어 물이 어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지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없는 어 이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여기 물 없는 곳인데 어 징짱아 숨으셔 아 징짱이를 묻어줘야겠다 징짱아 잘가 징짱아 살아있다구 어 어 뚱아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어 크크크크 아 아 뚱이도 묻어줘야겠다 아 아 드디어 여러분들 스폰저를 피해서 제가 탈출할 수 있었군요 자 여러분들 어 핑핑아 여기 물이 없는 곳인데 핑핑이는 달핑이라 괜찮은데 어 맞네 어 직계사장님 여기 여기 물이 없는 곳인데 아 직계사장님도 묻어줘야겠다 잘가세요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저희집에 들어와서 네 이제 스폰지밥이 저희 다 따라오실 수 없게 되었군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구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